친구들과 헤어져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포시오만 기억하는 저를 위해 여름의 진술을 보여주겠다는 오이바오. 오이바와는 스무살 차이가 나는 마을 친구. 마을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세 남자의 목적지는 오이바의 여름 별장입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데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별장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 식재료를 구하러 간 오이바오. 자신만의 슈퍼마켓이랍니다. 여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애지중지 가꾼 텃밭입니다. 웬만한 농장물들은 다 키우고 있어서 시장에 갈 필요도 없죠. 흙마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자라준 농장물들은 오이바의 자랑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포시오를 기억하던 저에겐 생소한 환경입니다. 소득이 내려오는 폭으로만은 소득이 생소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мер에서 모든 fucked мини가 keinerlei 와요. 소희들이 유리에 비싼 도시올 수행입니다. 포시올에 앞서 상관은 다양한 양옆을standing 수행입니다. 제 꼬리에 사람들이 다 중요한 매일 있어요. 저번에 마을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워만인의 상관은 초일이 생소합니다. 목적으로 매일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loved으로 가동이 생소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고 신고, 모두가 매일 요청합니다. 모든 걸요. 주요. 여름의 태양은 포쇼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여름휴가는 보통 한 달이 넘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여름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별장은 주로 인적이 드문 숲속이나 호숫가에 있는데요 보이와의 별장 역시 호숫가에 있습니다 이리와 한 명 odd 시간 みたいlah 시 Few 고맙다 이태생? 이태생? 주가 이 태생님은 이태생 이 태생이 이 태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생님께서 이 태생이었습니다 이 태생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3천여 명의 주민이 사는 포쇼에 호수도 무려 3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포쇼에선 웬만하면 개인 호수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독찰이 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별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오두막 수리가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두막 수리가hill이 없어졌습니다. 이곳이 평범한 전원을 그려줘서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에 가진 곳이 있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는 내부는 소박함 그 자체입니다. 침대와 식탁 등 한동안 묶기엔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여름동안 사용하다 보니 작은 양초로도 충분하답니다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되지 않고 그저 자연의 품속에서 보내는 시간 그것이 오이바의 휴식이고 핀란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필요한 건 자급자족으로 해결하고 불편함은 즐깁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사우나 사랑은 각별합니다 집을 지을 때 사우나부터 만들 정도인데요 여름휴가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남자들만의 뜨거운 여름을 위한 준비도 거의 끝나갑니다 기다리는 사이 오이바가 모닥불 위에 주전자를 올리는데요 높이 조절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친구죠 출출하다는 저를 위해 소시지도 구워줍니다 커피 소비량 1위인 핀란드에선 휴식시간에 커피가 빠지지 않습니다 만드는 법이 터프한데요 추운 지방에서 즐겨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커피가 굉장히 진합니다 온 세상이 조용하니 하늘 아래 우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이 듣고 싶습니다 고留는 법인지 넌 시즌에서 새로운 시리시에서 샵을 수에 대한 제거 제거는 지금들을 위한 제거 고객님의 땅이에요 제거는 이승인東 시즌에서 장 present입니다 제거는 이미 하나에 따뜻한 거에요 liked 이렇게 매일 예방이시ly 시즌에서 가장 유명하십니다 여유가 PDK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쉬는 것도 중요한 법이죠. 고요함 속에서 평화로움을 찾습니다. 그것을 진짜 힐링이라 여깁니다. 친한 친구 셋이 모이니까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나저나 울꽁이는 좀 잡혔을까요? 물고기가 정말 잡혔습니다. 오이바의 호수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 적이 없다더니 정말입니다. 만선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누구 할 것 없이 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흥겨움이 폭발합니다. 호수에서 잡히는 생산은 한 종류인데요. 화이트 피쉬입니다. 오늘 호수과 나가서 4마리 생산 잡았고요. 물고기 잡았고 지금 밤 12시 내도 해가 떠 있습니다. 핀란드 말로는 시까라고 하는데요. 송어과입니다. 하다파 말을 또 하네. 베스트 안 와. 주변이 환해서 잠시 잊었는데 백야의 시간에만 가능한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직접 키운 채소와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만든 오이바표 생선수프. 진하게 국물이 우려나올 동안 남자들만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내부는 이미 열기로 훅근 달아올라 있습니다. 원하는 온도는 호수에서 가져온 물로 조절합니다. 원하는 온도는 호수입니다. 몸이 뜨거워졌다 싶으면 호수로 직행! 수온은 10도 정도. 하지만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날씨... 물 따뜻해요. 아주 좋아요. 겨울 사우나도 좋지만 여름 사우나는 상쾌함 그 자체입니다. 사우나로 초대하는 것은 핀란드에선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과 우정의 징표이며 진짜 친구가 됐음을 뜻합니다 나이와 국적을 떠나 친구가 된 새 남자 백야의 시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